지난달 주택매매와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며 은행권의 가계대출 6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46조 3천억 원으로 7월 말보다 6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달 7월에 9조 7천억 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질 않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764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5조 9천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집단대출 취급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